협조 좀 해주세요. 협조. 천천히 나오세요. 차 가지고 올게요. 어 나야. 어 세 군데 다 둘러봤어. 다 그만 그만해. 근데 세 번째 오피스텔이 제일 깨끗한 것 같어. 니네 작업실이나 사무실하고도 가깝고. 그래 알았어. 차 실장님 방금 전화 왔는데요. 양 비서님께서 생각하신 그대로예요. 거기로 하겠대요. 예 알겠습니다. 근데 벌써 들어가시게요. 촬영 현장에서 이 감독님을 보기로 해서요. 거기 잠깐 들렀다가 오늘은 일찍 들어가려고요. 자 시작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불리 보십시오. 네 부탁 좀 드릴게요. 예 들어가십시오. 웬일이야? 어 할 얘기가 좀 있어서. 그럼 미리 전화라도 주고 왔어야지. 나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길이란 말이야. 오래 걸려? 왜? 기다리려고? 어 나 괜찮아.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? 상관없어. 상관없겠지. 바쁜 일도 없을 테니까. 알았어. 신경 쓰지 마시고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하세요. 예. 들어가서 기다리시죠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들어가시죠. 여기 계시면 제가 불편해서 그럽니다. 컷. 왠지. 안녕히 계십니까? 안녕히 계십니까? 왔어요? 네. 잠깐만요. 떡볶이 먹는 거면 벌써 열 번째 찍는 거예요. 열 두 번째인데 말입니다. 그렇게 하지 말고 대본대로 우곡곡 먹으란 말이야. 들고 막 이렇게 써. 귀 좀 이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. 이 씬이 그래야지 사는 거야. 봐봐. 우곡곡 집어먹는. 응? 힘들겠지만 이따 한 번에 가. 오케이? 둘이? 자. 자 다시 갑시다. 자 24시쯤 다시 가겠습니다. 조용! 자 스탠바이. 액션. 마필슨. 마필슨. 내 말 못 알아놨어? 일부러 무시하는 거야? 뭐 해? 얼른 무게 갖다 줘. 예, 예. 저기. 저기 다른 씬부터 먼저 갈까? 너무 먹어서 이제 넘기는 것도 힘든 모양인데. 얼마나 먹었다고. 먹는 시늉만 했지. 실제로 먹은 건 몇 개 안 되는데. 그만하면 많이 먹었구만. 됐어? 됐으십니까? 예, 다 됐습니다. 자, 가즈. 자, 조용! 자, 스탠바이. 액션. 자, 스탠바이. 컷. 연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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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 차이나 씨 통화할 것 같다는데 말입니다. 야, 저기 상가에 화장실 있잖아. 얼른 데려가. 나도 화장실은 갔다 올게. ольше전화. Wasn Eth qualify. momencie 마 смотрите. 슬플 시즌 workers 우리 함께 떠나는 데가庭이었고요. 선생님 수еф going the first kilogram. 이 방향으로 갈적으로 넘àcies. 지금 시간이라면?